야, 태명아! 둘 다 서있어. 튜토리얼? 게임? 너 그럼 혹시 차여운이라고 알아? 알지. 걔가 진짜 있다고? 그 달리가 아니네? 차여운!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? 더 줘? 어이! 차여운! 차여운! 지금 저한테 삥 뜯어요? 제 거예요? 물어오지 마요. 그러니까 그냥 왜요? 싫어해요. 좋아해. 학교 다니는 것도 달리는 것도 대회도 전부 억질한 것도 뿐이었는데 이번만큼 억질하는 거 아니에요. 선배! 선별도 드세요. 저도 좋아졌어요. 좋아해. 불행한 것만 같아. 헤어지자. 무슨 뜻이에요? 사랑해요. 차여운! 사랑해.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 가거라. 고맙습니다. 응원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나은정